저 형수님 새로 산 면바지 못 보셨어요? 형수님 저 면바지요. 네? 엄마 또 형수한테 뭐라고 싫은 소리 하셨지? 뭐? 형수한테 잘해요 왜 그래 진짜? 이 녀석아 내가 애미한테 뭘 어쨌다고 그래 아무 말 안 했는데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형수가 잘해요? 애미가 어쨌는데? 화났던데 뭐 놔둬라 영호기 때문이지 뭐 그런데 얘 너 요즘 들어 왜 부쩍 모양 내고 그러니? 누가 생겼냐? 아니야 말해 엄마한테 말 못 할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엉덩이 좀 치지마 진짜 왜 그래 아이고 우리 막둥이 귀여워서 그러나 하지 말라니까 좀 하지 마 귀여워서 그러나 왜 그래 그러니까 또 가만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